반갑습니다. 결전의 화학 우정 모의고사고요. 파이널 강좌 O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1부 1강이라고 되어 있죠. 수능 만점 대비의 최선은 어렵게 공부하라. 어떤 문제가 등장할지 감이 오시죠. 킬러 문항에 대해서 내가 동일한 패턴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가 점검이 되셔야 되고요. 그동안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그 문제 자료에 대해서 뭘 의미하고 뭘 묻는 거고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게 담겨 있느냐라는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분석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수능 만점 그리고 1등급을 바라보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이 1강에 대한 킬러 문항에 대한 접근이 내가 어떤지를 분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상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6, 9월을 쳐봐서 알겠지만 실수를 하는 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구성을 했고요. 올해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오답률 순위에 있는 문항을 다 뽑아서 단원별로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실수했었지 내가 그때 어떻게 개념이 빠져서 이 부분에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걸 잘못 보고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자기를 분석하시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다 나를 돌아보는 나를 전문감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3부 3강이라고 되어 있죠. 결전의 화학 우정 모의고사 3회분이 봉투에 그리고 OMR 카드 정답지 그리고 여러분들 오답노트 적극적으로 확인하시라고 조금만 소책자 같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 강의에 대해서 자료는요. PDF로 업로드해 드릴 거고요. 이 봉투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3회분을 통해서 그동안 출제가 됐던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각 회별로 문항 구성을 조금 다르게 세팅을 했거든요. 중화반응도 조금 다르게 양적관계도 조금 묻는 방향이 다르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연습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반드시 조금 반복적으로 문제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보다는 어떻게 꼼꼼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이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시간을 배분을 하면서 문제를 파이널을 대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게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강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부가 먼저 오픈되면 순차적으로 해서 오픈이 될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차근차근 복습하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문제를 풀고 마킹하는 게 들어오게끔 세팅을 했기 때문에 시간 내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 내 들어오지 않았으면 체크를 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는 수능에서 임하는 자세랑 똑같아야 됩니다. 문제 한 문제를 과감하게 스킵을 하는 자세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내 문제를 풀겠다라는 걸 좀 지키시면서 푸시고요. 바로 해설 강의 듣지 마시고요. 시간을 투자해서 못 푼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늦게 풀었지? 이 한 문제에 대해서 20분이고 30분이고 고민하는 자세 아직까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 이거를 묻는 문제였는데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아, 내가 이 개념이 빠졌나라는 거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 강좌가 여러분들 파이널 데뷔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강에서 뵙겠습니다.